안녕하세요 한비치입니다 오늘은 영양군 문화재 나들이로 떠납니다 영양군 영양읍 현동교 아래로 가고 있습니다 현리삼청석탑 현동당간지주 영양사정 이렇게 세곳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보물 제610호인 영양현리삼청석탑은 통일신라떼석탑입니다 오늘은 둘레에 탑이 많은 영양군으로 찾아갑니다 영양읍 내 앞에 현리이교가 있고 그 아래쪽에 시원한 그늘과 함께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현쉼터라고 합니다 아니온 듯 다녀가라는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현쉼터 바로 옆에 너른 들판이 있고 그 안에 현리삼청석탑이 있습니다 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세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해요 탑툴레에서 신라와 고려때의 기와조각들이 나온 걸로 봐서 여기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정식 이름은 영양현리삼청석탑입니다 탑은 높이가 4.27미터이고 아래쪽 기단폭은 2.13미터입니다 기단 위쪽 돌에는 팔부신중을 조각해 놓았는데요 팔부신중이란 불법을 수호하는 8가지 신을 이르는 말입니다 팔부신중으로는 천, 용, 야차, 아수라, 건달바, 긴나라, 가루라, 마후라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대체로 인도 불교에서 나온 토속신입니다 탑1층 몸돌에는 사천왕상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조각 솜씨도 아주 멋집니다 아래쪽 기단에는 한 면을 3개씩 나누어서 12지신상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12지신상은 12가지 신을 말하는데 얼굴은 동물이고 몸은 사람입니다 각각 방향과 시간을 맡아서 지키고 보호하는 신입니다 오랜 세월에 조각이 조금씩 뭉개진 곳도 있는데요 잘 보이는 곳은 아직도 또렷합니다 몇백년을 버티온 탑이라 그런지 탑지붕에 조금씩 깨져서 떨어진 자리도 보입니다 그래도 조각들이 아주 잘 살아있는 탑이라서 참 멋스럽습니다 가까이서 본 현리 3층 석탑은 보물이 갖는 그 무게와 가치가 너끈한 우리 문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석탑 바로 옆에 있는 현동 당간지주를 둘러보겠습니다 당간지주는 절에 행사가 있을 때 여기에 당이라는 깃발을 달게 되는데요 그 깃대를 당간이라고 하고 또 그 깃대를 지탱하는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당간지주는 두 개가 원칙인데요 아쉽게도 현동 당간지주는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이 당간지주가 어떤 절에 있던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간지주 높이는 2.1m이며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조금 가늘게 만들었고요 돌 종류는 화강석입니다 당간지주 아래쪽 받침돌에는 당간을 꽂을 수 있게 홈을 파놓았습니다 여기에 장대를 꽂아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당간지주의 조각이나 장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굵고 묵직한 모습이 소박하지만 안정되게 보이네요 한쪽 기둥이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통일신라 때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는 영양현동 당간지주 남은 기둥 하나도 올해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당간지주를 뒤로 하고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영양사정을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영양사정입니다 영양사정은 이쪽 지역에서 자선사업을 크게 베풀었던 대은 권영성이 일제강점기에 지은 정자입니다 영양사정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붉은 벽돌입니다 정자 둘레를 붉은 벽돌 담으로 둘렀는데 좀 남다른 모습이네요 정자를 지은 권영성 선생은 이 지역에서 많은 자선을 베푼 분으로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자선 유경사회사업에 내놓아서 더욱 빛난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흉년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내놓았는데요 영양지역 뿐 아니라 의성군에도 보냈다고 하니 놀라울 뿐입니다 기부금으로 도움을 준 학교도 영양군뿐만 아니라 대구여고 대구의학전문학교 김천중학교 등에 이릅니다 그는 선생을 기리는 공득비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자로 올라가는 길 옆에도 기념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분이 한 선행을 기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자는 정면 3칸 옆면이 한 칸 반 크기이고 모양은 전통을 잘 따르고 있는데 군데군데 근대의 재료들이 쓰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약간 비탈진 곳이라 정자가 더 높아 보입니다 정자로 올라가는 계단은 양쪽에 만들어 놓았네요 마루에 걸린 편액을 봅니다 글씨체가 아주 힘차 보이네요 또 정자의 내력을 쓴 현판과 아름다운 정자를 글로 노래한 현판들이 여러 개에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 마루 둘레가 좀 어수선합니다 자전거며 공구함 그리고 세탁기 어째서 저런 게 정자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은 보기 안 좋습니다 목재 건축에 가스 번호는 또 왜 있는 건지요 어째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단은 대리석 등 근대 재료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통과 근대가 잘 어우러진 모습입니다 정자를 둘러싼 풍경도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시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자료이니만큼 조금만 더 마음쓰고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영양에 있는 문화재 현리삼층석탑과 현동당간지주 그리고 영양사정을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문화재인TV의 한빛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꼭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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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